안녕하세요. 저는 루티나무 스튜디오 협동조합 이사장 김홍구입니다. 제가 협동조합을 하게 된 동기는 소상공인들이 작은 사업장에서 많은 매출을 올릴 수도 없고 소상공인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집한 데도 한계에 있어서 같은 소상공인 업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단합을 해서 협동조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출발 시점은 같은 스튜디오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 뜨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발맞춰서 일반 스튜디오에서 하는 사진 촬영은 기본적으로 하고 거기에 플러스 3D 프린트로 활용한 피규어 사업과 항공 촬영을 금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루티나무 스튜디오 협동조합은 앞으로 항공 촬영과 3D 피규어를 집중적으로 발전시켜서 전문적인 협동조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인 체제의 기본적인 촬영보다는 2인 체제의 전문적인 촬영을 목적으로 시나몬이 좀 더 발전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으로 결전하는 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2인 체제의 전문적인 촬영을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인 체제의 전문적 촬영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협동조합은 앞으로도 좋은 광고를 보고 있습니다. 2인 체제의 전문적인 촬영을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